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니 근데 어쩔수가 없어요 뽀뽀 하나씩 되게 맛있어네 우배동님 아이고 고마워요 어쩔수가 없어요 아 길드전 이제 끝이구나 아 나 밥도 먹어야 되는데 얘들아 이 판 이기면은 내일 이제 한 아홉 판만 이기면은 바로 무기 산다 굉장히 기분이 좋은 부분이야 나도 드디어 이제 보라색 무기를 사는군 만내박자 언제 되냐고 이번 달 만에 이번 달 만에 돼요 와 힘들어 힘들어 자 우리 세르시 많습니다 우리 우배동님 우리 뽀뽀하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솔직히 길드전 좀 많이 지루했죠 근데 이걸 일주일에 해야 돼요 그냥 내가 한 9시쯤에 생방을 켤까 그게 나을라나 길드전을 뭐 1시간만 보여주게 집에서 하다가 뭔 나이 개롱다비게 방송을 하루종일 이렇게 하니까 차라리 그게 낫지 아리 cc기 봐봐 미쳤어 야 피드야 위자드 맡아 나이스 그렇지 와우웅 미자드 무시하고 하나타니까 게이드 아우웅 그래요 와아아아 야 이 판에 이기고 가자 야 우리 길드원들 이제 뭐 방어도 좀 세지고 해봤으니까 어 나랑 파티하는 애들 말고 거기 한번 가봐 지렸고 어어어 좋아 아 나 존나 잘한다 벌써 엘리사 뺐어 빠아아아 지렸다 우리 엘리사 안 빠졌거든 피디야 엘리사 먹자 요호호 다올라가 나 내가 이렇게 아픈데 그댄 어떨까요 지나간 사랑이 다 끝난다 하아 길드전 이제 끝이구나 자 서비스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RPG 게임이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흠 아 길드점만 다섯시간 하니까 저 미칠 것 같다 진짜 아 아니 저 메이플투 컨텐츠 많이 만들었는데 많이 만들어 놨어요 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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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흠흠 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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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야! 답을 봐. 흠! 하얗게 피어나 얼음꽃 하나가 다가온 바람에 얼굴을 내밀어 아무 말 못했던 이름도 몰랐던 지나간 나들에 눈물이 흘러 차가운 바람에 숨어있다 야! 불팡 시켰나봤냐? 와! 존나 이쁜다 진짜! 길드전 몇팔 한거야 이거? 와! 길드전 몇팔 했냐? 야! 존나 힘들다 진짜로! 와! 자! 여러분들 드디어 길드전이 끝났습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정말로 힘이 듭니다! 굉장히 힘드네요! 길드전 끝! 아유 수고했다 길드원 우리 길드원들 방어구 다 많이 맞췄나? 여기 방어구 있으면 좋더라고 상이 맞췄고 상이 맞췄고 표창 하나 맞췄고 실론지 피대 명예로운 옷 바지 옷 신발 오! 야 피대야! 너 이제 무기만 맞추면 되냐? 다 맞췄네? 언제 샀대 저거 다? 일라 명예로운 신발 하나 샀구요 지완이가 명예로운 신발 명예로운 모자 낙타가 낙타는 안했네 잘 레인 레인이도 안했네 링고 고양이 명예로운 신발 뷰잉 명예로운 신발 명예로운 모자 저거 명예로운 모자 수사대 업고 선녀 업고 야 길드원들 데보라크 다 데려가고 싶은데 아 좀 애매모호하다 야 일단은 나 파탈해야되거든 희영아 파츠좀 해줘 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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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창 양쪽에 다른 표창 깰 수 있나요? 아 그럼요 어세신은 그게 좋아요 오늘의 멤버가 좀 많이 바뀌었네 이형아 그지 아 서마늘 트로피만 모으고 있다고요? 아 여러분 우리 길드에 서마늘이란 친구가 있어요 얘가 트로피가 520개에요 근데 얘가 나한테 오늘 그러더라고 형 너무 할게 없어요 그 뭐지? 뭐한줄 알아? 지금 뭐하고 있냐면 몬스터 5만마리잡기 인간 인간형 몬스터 5만마리 뭐 그걸 하고 있어 지금 얼마나 깰게 없으면 해 미쳤어 흑흑 흑흑 하니 포스 포스터 5만마리잡기 흑흑 식극혁 이게 트로피 높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는거야 와 극혁이야 그지? 아휴 식극혁 하 채널이 어디냐 칠십칠 칠십칠 섀도우게이트 야 미스틀테잎 먹으면은 진짜 나 바로 버섯고 풀템 되는데 방어구 사멸은 아 진짜 여러분 미스틀테잎만 나와주면은 진짜로 방어구 아 진짜 그것만 나와주면 돼 진짜 그것만 나와주면 된다 진짜로 미스틀테잎만 나오면 그게 미스틀테잎은 일단은 현재 무기중에 제일 좋아요 길드 무기보다 길드 무기보다 제일 좋습니다 일단 걸어오기 2차례니까 그냥 메로쓰죠 자 세비씨 받았습니다 가자 희영아 자리 준비하자 형 화장실 갔다올테니까 자리 준비 좀 하자 네 여러분 잠깐 벗은 시간 얘기하고 있어요 얘랑 놀고 있어요 얘랑 잠깐 기다려요 안녕 안녕 난 버섯이라고 해 네 내 이름은 뜯어서 일곱살이야 안녕 나는 여자야 여자야 여자 탈골님 탈골님 잘생겼죠 네 아 예 팬이라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방송한지 이제 3년차인데 머리에 이제 뿔이 나기 시작해가지고 젊었을 때는 뿔이 없었는데 나이가 드니까 뿔이 나네요 나이가 드니까 뿔이 나네요 나이가 드니까 뿔이 나네요 나이요 전 탈골이 아니라 저는 엠씨 뿔벌새쇼 하 오늘은 열한시까지 배부르하기에 왔습니다 하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야 신희야 신희야 너 어디갔었냐? 탈골아 어? 너네 빨리 메이플투 제대로 해 하고있어 지금 누구하고있어 아니 근데 철판이랑 뭐할지 모르겠고 걔네 메이플투 전 안하지 어 형 저논이 뭐 아니 저논이 메이플투 안하셔? 한다던데 오늘부터 내가 물어봤는데 아직 안만드셨대 아이디 뭐? 아직 아이디 안만드셨대 뭐야 아이디 빨리 만들라 그래 강경우 이분이 데보라크 버스 태워준다는데 여어어 두개 잤네 야 무슨 무슨 나보다 딜이 높아 표창이 야 도 어세신이 나보다 딜이 높아 아 그경 존나 세네 그냥 아 아 버섯 내가 깔아먹겠구나 희영아 준비 준비 우배동리방해서물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판 한판만 캠 끄고 집중좀 할게요 지버프좀 형 사랑해요 민트도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볼까? 가고 고맙습니다 3 2 1 갑니다 제발 미스틸테임나와주면 진짜 풀템이다 여러분들 미스틸테임만 먹으면 바로 풀템 진짜 제발 여사 gentleman 또 쫒 도 질 글 높게 잡히겠어요 쫄지게 좋구만 자 스리시 많습니다 아휴 11만 들어갔네 자 이렇게 피해주시고 장판 피해주시고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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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우리 팀 너무 딜을 잘 넣는거 아니야 너무 딜을 잘 넣어 사람들이 1대 1번 해보자 좋습니다 아 희형이 너무 잘해 와 왜 이렇게 세냐 이간적으로 너무 센 부분 아니냐 이간적으로 너무 센 부분 이간적으로 너무 센 부분 아니냐 이렇게 이간으로 이게 안패면 죽겠다 이거 안패으면 죽었다 엘리사가 쿨이라 피가 까지기 때문에 좋아좋아좋아 잘하고있어 잘하고있어 좋아 안전하게 합시다 어어씨 이게 왜 이게 왜 죽을거야 아씨 너무하네 아니 나 한옥 흰 이 어둠의 힘이 넘쳐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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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 무기도 평범해요 보여줄까? 봐봐요 봐봐! 쿼드 배럴 이거 평범한거 아니야? 아 1티어 무기인가? 아 좋은 무기야? 여기 여기서 제일 좋은 무기? 아 대보 거야? 아 그렇구나 난 또 그냥 일반 보라색 그 그런 무기 엠블럼 소드 같은 건 줄 알았네 뭐야아 희영이 희영아 분발해 임마 150만원 넣어야지 딜리아 뭐 잘하는 줄 알았네 오해했잖아 희영이 제세를 받습니다 150만원 넣어야지 그럼 아이 뭐 미안해 할 건 없고 미안하면은 뽀뽀 50만개만 줘 그래 화이팅 다 enquanto 엠블 includes move 자 여기 랑 제발 비스티트에잇 비스티트에잇 미스티트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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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스틸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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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스틸 한번만 나와주면 내가 진짜 소원이 없다 진짜 제발 미스틸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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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스틸 지겹다 이 보스 놀기도 지겨워 미스틸테인 팡이님 미스틸 뜨면 솔직히 길드전 그만해라 저는 부캐릭까지 트로피 그거 맞출생각 없어요 나는 부캐릭만 다 맞추면 돼 지겹다 나도 길드전 지겨워서 하기싫어 어차피 10일 뒤에 다 쓰레기되는 대로 제발 미스틸테인 미스틸시야 결정 아아 아 나는 그 진짜 결생이야 결생 맨날 결정만 나와 아 이 샛별 먹은 이후로 씨 또 안 나오네 아 딜 많이 넣는다고 템 잘 나오는게 아니에요 제가 샛별은 먹었는데 딜량 높아야 무기 주는 거 아니에요 운이에요 운 야 뭐 먹으신 분 있어요 무기 먹으신 분 오리알콘 부츠 먹었네 무기 먹으신 분 무기 먹으신 분 있습니까 내가 샛별 먹었을 때 딜량 8등이었어 아 다 1티어 무기 끼고 있네 딜량 높은 사람들이 어쩐지 내가 딜이 안 나오는게 아니었어 나도 딜 열심히 넣었는데 사람들이 템이 좋아 여러분 인정? 아니 솔직히 템이 좋아 나도 딜 잘 넣을 수 있는데 리프 누가 누가 미스 1테이 먹어 누가 리프님 미스 1테이 먹었어요? 헐 인성 봐 날 줘야 줘 황희님 죄송해요 미스 1테이 아니 날 줘야지 히야 나 미치겠네 진짜 아아 아 왜 나는 안나와 준비 나는 왜 안나오냐 우리 좀 빨리빨리 진행하죠 예 예 빨리빨리 진행합시다 저 아직은 부캐리 키울 생각 없어요 아니야 딜 순위에 따라 확률이 높아지는게 아니라니까 그냥 운이라니까 와 미쳐버리겠네 그냥 자 3 2 1 1 2 2 2 3 3 4 4 5 5 5 야 진짜 이거 나와주면은 나 진짜 방어구까지 풀템이야 미스틸이 그 길드전 무기보다 쎄 자 나와주길 바라자 아 딜량 2등 좋구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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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6 5 5 5 6 5 6 5 6 6 7 6 6 6 5 7 7 9 7 10 10 10 9 10 10 11 10 10 잘 타지않아? 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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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미스테리 한 번만 먹어보자 진짜로 어둠의 힘이 영적해진다 야 그래도 딜레야 5등이네 야 무기만 괜찮으면은 나도 딜 잘 넣어 4등 야 딜레야 4등 막 올라가잖아 야 쟤 무기가 아직 딸려 무기만 괜찮으면은 딜 잘 넣어요 여러분들 과연 내일 길드무기를 사게될까 아니면은 미스테를 미스테를 먹게될까 빠뜰 자 세븐 받았습니다 어떻게 될것같습니까 일드무기 살것같아요 으흐흐흫 으으으으으으으으으흐 힘이 넘쳐 흐른다 어딜 모르니까 크핰 세메시 반갑습니다 여러분 앨리서 솔직히 너무 많이 들지 않나요? 이거 은근히 되게 많이 들어가지고 현금을 많이 써 그쵸? 야 근데 길드무기 사니까 막 한발이 잡으니까 막 미스트리 나오면은 존나 짜증나겠다 진짜 그쵸 여러분들 야 그래도 미스트리 지금 제일 좋은 무기인데 야 그러면 멘붕 온다 진짜 진짜로 설마 460만 아닌가 여기 440만이었나? 내가 줄거 같다 너 취해 야아 없애줘봐 지렸고 자 세메시 받았습니다 자 세메시 받았습니다 야 나는 이게 무기가 너무 안좋아 물론 이번판은 내가 죽은 것도 있지만 자 세메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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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세메시 자 세메시 받았습니다 왜냐면 은 ской Caitlyn 제발 내가 진짜 얘한테 진절머리가 난다 진짜 아 아 무기야 봐봐 진짜 제발 샛별도 괜찮아 어세신 기우개 야 기다려봐 날면서 때리는거 어떻게 하냐구요 점프 공격 점프 공격 점프 공격 제발 야 샛별 나오면은 아 샛별은 샛별은 고민된다 어세풀각인데 이거 아 샛별이 아 그 샛별 나오면 어떻게하지 아 아니 밀쓸테인 나와라 제발 아우 밀쓸테인 우리 파티원분들은 되게 잘 주워 먹어 나만 안나와 어둠의 힘이 넘쳐버렸다 나만 안나와 나만 안나와 나만 안나와 나만 나만 지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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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야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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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속으로 누가? 와 블랙리프님 두 번 연속으로 무기 물공방관 아니 뭐 이래 이분 왜 나는 안나와 왜 나는 안주는거야 아 아 야 오늘 우리팀 잘 나오는데 무기 야 뭔가 느낌 좋은데 이대로 하다보면 무기 잘 나올거 같은데 일단은 그렇게 나쁘지않거든 지금 어 지금 출발괜찮아 뭐 이정도면 나쁘지않아 자 수고하셨습니다 예 내가 여러분들 내일방송 진짜로 내일밤 여러분 내일 길드전 5시간 보는거 또 지루하잖아요 그죠 내일밤에 한 8시 9시에 방송을 킬께 좀 늦게 킬께 그 다음에 길드전 하다가 바로 그냥 파앙 아니 데보라크 잡고 강화할거야 내일 데보라크는 잡아야되요 미스틸테인이 나올지 모르니까 그날까지만 잡아보고 오우